아이고 아직 빨리 가시기 무서우시다고요? 아니면 빨리빨리 가고 싶으시다고요? 두 분 다 저에게로 오세요. 제가 이번에 새로운 강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밖에도 나가고 싶고 그러실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는데요. 온라인으로 댁에서 강습을 들으시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거를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습을 준비해봤어요. 베이직 베이직 제일 중요해. 베리베리 임포턴트. 베이직 가시다. 어떻게 하시라고? 손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편이 뒤로 가시는 것. 에이저 doesn't Care b. 그렇기 alt지만 이대로 베이직rin 한편을 내립니다. 그냥 이 meats 순서님 이 기사 반응을 내주시면 LOL이 내 웨이브 어디로 간 거야? 웨이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직이 뭐다 베이직이 전부야 베이직만 하면 우리 금방 빠져서 전공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잠깐만 작동해서 빨리빨리 빠져 즐겁게 한번 즐겨봐요. 절대aki! 골 Hande 베이직이 뭐다? 베이직이 전부야 베이직만 하면 우리 금방 בא에서 적응할 수 있을꺼에요 금방 적응해서 빨리 빨리 По 해주 автомобilies 즐겁게 한번 즐겨봐요 그런데 빨리 못하실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시라고? 집에서 라이브 딱 키셔서 현장함 있게 승인 2개냐 Cooper 종료 Civil vacuum 신청 꼭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안녕 여러분의 어깨는 얹는 거야 엄청 Kelly assistant 계속 리 rarely 크리오 italian 선민 미ris 동마 반 미생 앞뒤 이렇게